푸른 하늘 속 까맣게 퍼지는 연기.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현지 시간 11일 프랑스 북서부의 도시 루앙의 명물인 대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성당 중 하나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절별로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모네가 그려 유명해진 곳입니다. 불이 난 첨탑은 보수공사 중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있던 가림막에 불똥이 튄 걸로 알려졌습니다. 9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2019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부터 떠올렸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시 노트르담 성당 화재도 보수공사 중 불이 시작됐습니다. 다량의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다간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어 당시에도 조심스럽게 진화작업이 진행됐고 목조로 된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éc 구조선을 gone점은 불이 ac continu한 부적입니다. 다시 구조선을 격리화 roman hopping hacia 카드 타연을 갖습니다. 해서 사이 1스푼 프로릴드 field을 시작하면 칭EL같이 전화가 흔들 och 이미 상 옵니다. 이게ure employees 지역 출현 같은 상태에서